바깥쪽에서 나무 안으로 던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나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물었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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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으아쌰 오케이 우우 나이스 으아하 후우 이야 지금 어김없이 지금 나무 안쪽에서 이렇게 장가지 쪽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나무 사이에서 러버지그로 낚아내 커버킹 베스입니다 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습니다 지금 어 뭐 커버를 가리지 않고 나무가 있으면 일단 들이대면 어 나무 기둥이든 바깥에 나무 장가지 쪽이든 러버지그를 딱 던져서 커버에 들이대면 있을 녀석들은 확실히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아 아주 깨끗하고 정말 힘 좋은 탑정호 베스입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